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미지과학 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히스토리와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미지과학이 진행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역은 바로 여기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어롤 외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와 영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하철도 999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과학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슈되는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쇄신과학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주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에 대한 과학적 해석 내용입니다 여행하면서 과학적 내용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등 초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영화 내용에 나온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드라마 내용에 나온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약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음식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사회의 재미난 이야기와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사회의 재미난 이야기와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제품을 보면서 과학적인 설명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물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먹방도 좋아해 일부 진행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감정과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음악에 대한 감정과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음악에 대한 감정과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과학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의 초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유튜브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러가지 확인해 본 결과 너무 깊은 우물을 팔고 돌면 좋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과학적인 호기심과 더불어 여러 분야의 과학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는 했었는데요 결과 너무 방대한 범위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야기하던 주요 내용이 약간 희석된 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지관학이 나갈 방향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